왜 그럴까? 정의식은 건 아니라 차분히 설명하면 난 서운해 하겠죠 눈이 간절한 영혼 없는 반응 이렇다 더하지도 덜지도 않은 의미를 담고 있지 너에게 배우고 있는 그 따스함으로 인한 내 안에 얼음이 녹아 살면 언젠가 사르르해 너와 너가 들고 싶어 넌 결말보다 멋진 장면을 적어두고 싶어서 결르르 너와 마지막의 웃음으로 행복해서 눕는 눈물이 흰 글성에만 가 재주가 있나봐 불안하게 만드는 어기게 말로만 듣던 자주일지 몰라 동화 속에서 사랑의 키스로 풀리던다 오늘 시험에 보기 적당할 것 같아 흘러가는 러브 스토리에 적어서 빌리 after all 끓여가는 나의 심장을 좀 더 따스하게 해줘 사르르 너와 너가 들고 싶어 넌 결말보다 멋진 장면을 적어두고 싶어서 결르르 너와 마지막의 웃음으로 행복해서 눈에 눈물이 빈 글성에만 가 빈 글성에만 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